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일단 약간 이 퀘스트가 중독성이 있어 빨리 호응을 해봐 왜냐하면 일주일에 월수금 3번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나타났더니 약간 금단증세 같은 게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뭔가 갖고 가야 될 물건을 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손이 떨리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에 유경조교랑 일을 하다가 근데 요즘 QA에 상담글에 답을 해주고 있는 조교님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조교고 한 명이 또 다른 조교고 한 명이 바로 유경조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QA에 학습법에 관한 상담 요청하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여기에 어떤 처방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수능을 남아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에 많은 걸 바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존의 상담 혹은 학습법 관련 QA를 하던 조교를 스탑을 시켜놓고 유경을 직접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경조교가 그래서 일이 정말 많았는데 괜찮아요 유경조교는 몸이 5만 5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경조교가 직접 QA를 하고 있는데 둘이 일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 생각해낸 게 요즘 QA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경조교의 처방들을 얘기를 듣다가 야 이걸 QA로 찍어 주자 뭘로 해? 캐스트로 찍어 주자 라고 해서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맘을 먹고 들어와서 제목을 썼는데 선생님이 스팟이라는 것까지는 썼고 너가 챌린지를 좀 이쁘게 써줘봐 라고 했더니 챌린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마이크 착용하느라 갔다 오니까 이런 짓을 해놨어요 9월 23일 월요일 오전 2시 19분 기준 앤 유경 월급 인상 월급 인상이 아니고 보너스 아니었어? 보너스 지급 아니야? 아 월급 인상에 동의하는 답글 수만큼 곱하기 10을 해서 보너스를 지급한다 본인이 수열의 일반항을 만든 거래요 n 곱하기 10 만원 이렇게 해서 10n 그 n이 월급 인상에 동의하는 답글의 수를 n이라고 놨다더라고 갯수 갯수가 집 원소의 갯수 집합의 갯수 어쨌든 나름 수학을 시그럽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답글을 단 거야 여러분들 진짜 동의합니다라는 답글이 몇 개였지 지금? 14개 그래서 보너스 140만원 지플립 식스 본전 개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너의 친구가 한 6, 7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치? 친구들 끌어들였겠지 내가 볼 때는 유경님의 친구가 아닌가 어떻게 아 저렇게 큰 소리로 어필을 진지하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적어놓고 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와 오늘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빨리 넘어갈까? 그림 설명 좀 해줄까? 그림이 그림이 꽃을 그리더니 내가 해줄게 꽃을 그리더니 꽃이 아주 큰데 컨셉이 뭔데 저 옷을 하지마 아니 됐고 시끄럽고 됐어 그래서 신유경 그리면서 조용해 유경아 너 이거 편집해 그럼 네가 직접 말해 큰 소리로 마이크로 네가 출연해 그럼 그러면 조용해 둘 중 하나에 출연하든지 조용히 하든지 안 돼 그러니까 유경이가 이렇게 꽃을 그렸고 그리고 산을 그렸어 산 위에 이렇게 하얀색을 칠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만년설이네요 만년설이라고 하기에 산이 너무 조악하잖아 그래서 옆에 이거 바람개비 그래서 어 그건 풍차 뭐 바람개비야? 그랬나 내가? 그랬더니 본인이 저게 풍력발전소래요 진짜 너무 하찮은 그림에 너무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야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라 하기에는 너무 하찮게 그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하여튼 기타는 그렇대요 뭐 거기까지 됐고 어쨌든 아 빨리 주제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던 자리인데 계속해 봐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으로 모두 함께 이렇게 바꾸는 방향성을 맞춰 풍력발전 단지를 세웠는데 아 그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편집 안하고 이대로 살려도 돼? 오디오 계속 비는 거 아니야? 네 소리가 안 들어올까? 아니 어 그게 이제 전달해 줄게 어 스토리가 있네 원자력 조용히 해 이제 어 강이 있어 왜 이 강이 뭔데? 강의 뒤편에 바다가 있어? 아 알았어 그러면 이 물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조용히 이제 이게 이제 꽃이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더하면 이제 짜증난다고요 아 편집할 거야?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 여기가 원래 이제 유경이 그림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이 꽃이 되게 큰 게 원래는 여기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원자력발전소를 허물고 친환경발전소 대단지 친환경발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풍력발전소래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든 거래 바람이 그래서 많이 부는 곳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이 꽃이 왜 이렇게 크냐 뒤에 만년설이 있는 산만큼이나 꽃이 큰데 원근법을 적용시켜도 너무 과하게 큰 저 꽃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이 되어 이상현상으로써 이따만큼 큰 꽃이 여기서 자라났다 이거야? 무서운 그림이네 선생님의 스팟 챌린지 캐스트 제목에다가 저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려놨어 진지해 지금 표정 진지해요 스팟 챌린지라는 이 캐스트를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찍었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경조교가 QA 답을 하다 보니 이런 고민들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던 거잖아 그럼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캐스트를 통해서 공지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급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PPT도 없고 또 다시 찍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이상한 그림을 설명하느라 시간 지금 몇 분 갔어 그림의 제목은? 변화! 변화! 야 그림 얘기하다가 지금 이 모의고사를 실무 기간이잖아요 지금 시즌3에 실무를 많이 보는데 실무를 보면서 많이들 하는 고민 두 가지가 뭘까요? 하면서 딱 비추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버렸네 유경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무를 많이 보는데 고민스러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죠 실무를 보다 보면 이제 정말 내 실력과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실무를 봤을 때 정말 많이 하는 말 중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거의 동대동이긴 해 그죠? 상담해보면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어요 이 말도 진짜 많이 해요 시간 부족과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풀어보면 답이 나와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 실전에서 답이 안 나왔지? 내가 실전에서 한 번 보고 집에 와서 두 번째 봤기 때문에 답을 낼 수 있었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지만 실전에서 풀 수 있었던 거의 다 푼 문제의 답을 내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제서야 왜 그땐 이게 안 보였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 이것만 대입하면 되는데 함수 다 찾아놓고 왜 식을 못 만들었지?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내는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 조교들이 지금 선생님 조교되고 싶어요 라는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대환영이에요 선생님은 조교 플렉스라고 했었죠 얼마든지 지원하세요 단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요 유경이 도망가 어쨌든 그들을 육성하는 과정 속에 육성하는 과정 속에 웃지마 지금 매우 결과가 좋은 우리 수강생들 그들과 호흡하는 과정 속에 이 고민을 시즌3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조금 현장은 템포가 빠르니까 여름 시작할 때쯤부터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시즌3라는 7월 중순에 개강해서 수능까지 18초 동안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걸 해요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의 최상위권 수강생들도 여름 즈음으로 접어들면 꼭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습까지 했냐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각 문항별로 그 문항을 풀었을 때 시간을 적는 것까지 연습을 했어 그래서 몇 년 전 정말 그 시간을 철저하게 적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만점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했지만 한 2, 30분 이상의 시간을 남겨놓고 검수까지 끝내는 연습들을 하면서 그 문항 위에 시간을 적는데 그 시간을 적는 연습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가 딱 지금 떠올라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땡이라고 말할까 땡 우라고 말할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문항 위에다가 시간을 적었어 실모를 보면 그럼 홍땡땡이라고 하자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시간의 고민을 가장 많이 하던 애예요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시간의 고민을 하지만 그럼 그 문항 위에 적혀있는 시간을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여기서부터 항상 시간이 결국 의외과를 갖고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엄청 천재야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분석들을 하면서 이게 3년 전인가 한 3년 전이죠 그때가 3년 전이야 4년 전인가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언제나 선생님의 이 마지막 시즌3의 그 숙제는 뭐였냐면 그 시간 부족을 없애주는 것 그게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진 그게 바로 뭐였냐면 스팟이었어 지금 제목이 스팟 챌린지여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 스팟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맞아요 이 시간 부족과 N제 실물을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과정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스팟이었어 그러니까 이 스팟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시간이 부족해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어 이게 거의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게 어디냐면 12 13 14 15 20 19 넘어가서 20 21 22 28 29 30 주로 여기 있는 주요 문항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비킬러 문항들을 쓰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막힘 없이 15분 만에 다 풀었어요 비주요 문항들 앞에서 쭉 12번까지 푸는데 15분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13 14 15 15 들어가서 여기서 시간이 쭉 걸렸다 진짜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떤 거냐면 중킬러 스팟과 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이유와 이유는 잠시 놔두고 말이야 중킬러 스팟과 수원 투 스팟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수원 투 스팟이에요 오케이 수원 투 스팟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두 개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시간이 어디서 부족한지 이렇게 시간 체크를 해보면 13 14 15 중에 어떤 문제에 막혀 처음에는 그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막히면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문제를 읽고 전략을 고민했을 때 떠오르지 않아 그럼 빨리 그 시간을 적어놓고 뒤로 갔다가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푼 시간을 다시 적고 이렇게 시간 관리해보면 언제나 13 14 15 20 21 22 고 6문항 주요 6문항 중에 두 세 개가 시간을 끌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주요 6문항에 대한 시간 지연 이유를 분석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 첫 번째는 여기 목이 마르지 물 한 번만 먹어도 되나 지금 과학에 또 업돼갖고 설명하고 있었나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중킬러 킬러 문항에 갔을 때 주요 6문항으로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헛짓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상 계산이 느려서 100분 안에 30문제를 다 못 푸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정말 본 적 없어 계산의 속도와는 상관이 없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안 돼서 하는 헛짓 거기서 시간이 정말 신기한 게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훅 흘러버려요 시간에 대한 상대성 이론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이 훅 흘러버려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멘탈이 깨지고 그래서 이 주요 문항들에 대한 의도 파악이 빠르지 못한 것 고난도 문항의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약한 것 직접적으로 딱 보여주는 출제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말해서 결국은 우리가 수원수2, 미적, 수원수2, 확통, 수원수2, 기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품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1차원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표현으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읽었을 때 이게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몰라 또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 fx 함수에서 ft라는 상수 함수 값이 나온다거나 기타 등등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이런 약간 1차원적으로 딱 덤벼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껄끄러운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부딪혀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깨서 이겨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100분짜리 풀무위고사를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건 주요 문항에 대한 집중 훈련 대비 비효율일 수 있다 어차피 빅킬러는 잘 푼단 말이지 어차피 잘 푸는 빅킬러의 집중력을 흐리느니 주요 문항에 대한 집중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주요 문항이라 했을 때 어떤 집중 훈련을 시켜야겠냐라고 판단한 두 가지 분류가 바로 준킬러 스팟과 수원 스투 주요 문항 스팟이었어요 스팟 챌린지가 원래 이건데 그죠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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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킬러 스팟은 시즌 2에 진행을 하는 현상 컨텐츠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수원 스투 스팟 주요 6문항인 13, 14, 15, 20, 21, 22 6문제를 집중 훈련시키는 건 이 시즌 3에 여름부터 6평과 9평 사이에 가장 많이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풀모유고사도 물론 연습을 시키지만 가장 나를 괴롭히는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시간의 지연을 만들어내는 원흉인 그 13, 14, 15, 20, 21, 22를 6평에서 9평 사이에 계속 훈련을 시켜서 정규반에서도 정규반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이 스팟에다 쏟아요 실제로 여기서 테스트를 보고 한 문제 한 문제 알았던 몰랐던 맞았던 틀렸던 이 조건은 이걸 하란 뜻이야 이런 말이 보이면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고난도 문항에서 사용하는 주제들 중에 빠짐이 없도록 전부 다 한번 겪어볼 수 있도록 고난도 핵심 문항의 주제들을 이용해서 만든 주요 문항들에 대한 집중 훈련 그걸 한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6평에서 9평 사이에 성적이 굉장히 정규반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유경 조교님이 새 소식에 삐삐머리를 아 그 삐삐머리는 이걸 신나서 이렇게 잡고 있다 또는 쥐어뜯으려고 잡고 있다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이 아주 신나 보였다 그 그림을 가지고 유경 조교가 아주 센스 있게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웃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재미있게 웃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에 이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30초 정도는 그냥 뒀는데 이제는 살아있죠 유경 선생님이 그렇죠 그 새 소식에 그림을 이따만큼 크기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최소한 선생님이 잘 안 보이게끔 줄여 라고 해서 내가 허락한 건 그림을 작게 줄여 선생님이 조그맣게 나오면 진짜 조그맣게 안 보이게 줄여 했는데 유경 조교가 그 정도면 선생님 괜찮다 라고 해서 허락한 크기예요 처음에는 진짜 화면에 이만큼 그래서 새벽에 올릴 때 몇 번 수정했거든요 근데 그 아침 일곱 시였어? 다섯 번 줄였대 그림 크기를 그래서 그때 그때 우리가 잠깐 올렸을 때 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되게 크게 나온 걸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쨌든 그렇고 그럼 그렇고 조용히 해봐 지금 몇 분 됐어 찍은지 편집하면 17분 정도 어쨌든 뭘 하더라도 말았지? 그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게 하자 그러니까 주요 6문항 또는 중킬러 스팟은 13, 14, 20, 21, 28, 29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조금 괴롭힐 수 있는 그 지점의 문항들이 사용하는 고난 오늘 캐스트 찍는 날 아닌 것 같은데 고난도 개념 고난도 표현들을 가지고 제작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선생님의 N제 중에 컨택트에서 실력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 두 스팟에서 실전력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중킬러 스팟과 수원 스팟을 통해서 의도 파악하는 속도감을 올리고 그래서 헛짓 없이 이 표현은 이걸 하라는 거야 이 표현은 이걸 하라는 거야 라는 판단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덜 부족하겠지 그런 다음에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내게 하는 그 이유까지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스팟인데 왜 그런 거냐면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문제를 각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풀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늘 5키로를 뛰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3키로를 뛰어라 라고 하면 그게 모래주머니 효과잖아 가볍게 뛸 수 있어 근데 늘 2키로를 뛰던 사람이야 이거는 내가 갖고 태어난 똑같은 육체로 똑같은 몸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2키로를 계속 뛰던 사람한테 갑자기 3키로를 뛰라 하면 힘들다고 근데 너무 힘들지만 5키로를 뛰라고 하다가 트랙을 돌다가 3키로짜리 트랙을 돌리면 당연히 편하겠지 이 중킬러 스팟과 수원 수트 스팟을 나중에는 나중에 현강에 들어와서 선생님이죠 현장에서 진행한 수원 수트 스팟을 다 풀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 이 스팟을 2개를 붙여서 풀어라 이 스팟은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대 쉽지 않아 쉬울 걸 기대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쉬운 거 풀고 싶으면 그냥 계속 빅킬러 문항만 풀면 돼 근데 여기에 주요 문항, 6문항 이 스팟은 진짜 마지막으로 네가 이겨내야 되는 걸 극복하게 해주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 그리고 선생님이 만만한 문제는 만들지 않아 스팟에서는 특히 수원 수트 스팟의 6문항을 푸는데 50분이 걸리는데 현장에서 50분 잡고 테스트 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 현장에서 6평 이후부터 지금까지 12주간 매주 정규반에서 스팟을 하고 있는데 50분 시간 주고 테스트를 봐요 근데 늦게 들어와서 지나간 스팟을 모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을 못 냈어요 특히 이런 친구들이면 스팟 두 개를 한꺼번에 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비결, 비법, 그 뭐라 그러지? 묘체? 개꿀팁이야 개꿀팁, 알았어 개꿀팁 100분 동안 스팟을 두 개 연속으로 풀어라 이게 엄청 힘들겠지 왜냐하면 100분 동안 빅킬러와 중킬러가 섞여있는 풀모의고사를 100분 동안 풀어도 메인 문항으로 들어가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호흡이 길어지거나 한 문제의 호흡이 길어지거나 또는 전체 100분에 대한 집중력이 흐려지면 앞에 출제 의도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프 그렸는데 거기서 식을 못 끌어낸다거나 조건 다 찾아놨는데 그것을 미정개수를 구하는데 직접 갖다 쓰질 못하는 일이 생긴다고 요게 집중력이 흐려져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진 똑같은 뇌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훈련을 하는 거야 우리 조교 중에 컨텐츠 팀장 저번 캐스트에 달봉이 뒤에 서 있었던 컨텐츠 팀장 있죠 그 팀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우리 수강생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오늘은 그냥 이 캐스트가 선생님이 갑자기 유경조교와 조교와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다 생각하고 그냥 쭉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달봉이 뒤에 서 있던 우리 컨텐츠 팀장이 수업 끝나고 QA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 선생님 제가 거의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답을 못 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의 100분에서 뒤로 갈수록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집중력이 흐려질 때쯤 그러는 것 같아서 비주요 문항을 먼저 풀고 노! 주요 문항을 먼저 풀고 그러니까 13, 14, 15, 20, 21, 22, 28, 29, 30, 9, 9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킬러를 푸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건 안 돼 워밍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라 그러지 아침에 이거 하는 거? 아침에 하는 거 조깅 말고 수능 보러 가서 지문을 미리 하나 읽는 거 뭐라 그러지? 예열 단어도 안 돼 예열 지문을 읽듯이 수학도 1번, 2번, 3번 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적 사고가 막 깨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요 문항 먼저 풀고 비킬러 푸는 건 절대 안 돼 앞에서부터 푸는 게 맞아 1번부터 그렇게 나열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안 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그 컨텐츠 팀장한테 팀장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난 이 스팟을 2회 연속으로 100분 동안 풀어라 그러면 100분 동안 비킬러 풀 때는 머리가 조금 여유롭거든 그런데 주요 문항 50분을 풀고 그 주요 문항 50분을 이어서 100분을 꽉 채우면 이 100분은 풀모의고사 100분보다 훨씬 강도가 센 10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연속으로 2개를 풀어버리면 이 긴 호흡을 버티는 힘이 생긴다고요 굉장히 극강의 훈련을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라 현장에서 12개를 그렇게 풀어버려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는 스팟 시즌 1, 스팟 시즌 2라고 해서 수원수도 스팟이 3회 3회 6개가 나가 있어 이 6개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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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풀어버려 그걸 오늘 다 오답할 시간이 없고 힘이 들어서 내일 할지라도 2개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어려운 문제를 뇌가 버텨서 100분 동안 해결하는 훈련을 겪게 되는 거지 이 뇌가 그러면 풀모의고사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게 너무 무리가 되면 하나만 연습해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강도 있는 훈련을 해도 될 정도로 극강으로 가 있다 진짜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면 2개 연속을 푸는 것도 괜찮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조교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 조교가 그 팀장이 저는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2개를 연속으로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2개를 풀었다고? 하루에 2개를? 아니요 200분 동안 모의고사 2개를 연속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적응이 됐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적응은 안 돼요 너무 멀쩡한 표정으로 그랬으면 아 네 결국은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적응은 안 돼요 그런데 100분은 되게 가볍게 여겨지게는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는 100분 100분 200분을 투자해서 의미 없는 문항들까지 풀어낼 정도로 완전 실전 그 기간은 아니잖아 지금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 약한 것들을 채우는 시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파악해서 대책, 방책, 꿀팁, 개꿀팁 같은 걸 찾아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대부분 그 시간 부족의 원인은 주요 문항이고 시간 체크를 해보면 언제나 주요 문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한 다음 결국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주요 문항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뒤로 갔다가 풀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요 문항을 빠르게 뚫고 지나가게 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줌킬러 스팟과 수원수도 스팟이었어 그래서 이 두 컨텐츠가 현장에 적용된 뒤로는 현장 수강생들의 성적 변화가 훨씬 눈에 띄게 정말 커졌어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고유 컨텐츠로 현장을 하고 이것에 일부 하나씩 하나씩 온라인에 넣으면서 굉장히 성적 변화가 컸고 아주 기뻤던 게 바로 이 둘의 역할이 큰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요 문항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 가장 힘든 것에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데 풀모의고사의 앞쪽을 풀면 위로는 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강도 있는 집중 훈련을 해야 된다면 거긴 어디냐? 거기는 주요 문항일 거라고 그래서 수원수트 스팟 이제는 만약에 밀어놨다면 실전력을 올려야 되는 시기니까 선생님 수강생들도 개념의 센스 복습하고 기출 배선 기출 오시선 다 좋은데 컨택트로 엔제로 확장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시간을 틈을 내서라도 이 실전력에 대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실전에서 터뜨려줄 수 있는 실력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풀모의고사와 이런 주요 문항으로 이루어진 합부모의고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직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는 훈련을 해서 저 부분의 극복 힘을 저 부분을 극복하는 힘을 조금 더 길러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9월 말 지금이 이제 며칠이지? 9월 한 22일 정도 됐죠? 23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9월 20 이 말에서 10월 한 중순까지 10월 초, 10월 중순까지 사실은 이걸 수능 직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가장 적기는 아직까지 안 했다면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얘기를 하자 그리고 QA에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거의 다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고 버텨서 식을 이용해서 답까지 내야 되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 고난도 문항의 포인트라면 마지막은 식을 만들고 답을 꺼내야 되는데 거기가 잘 안 된다면 그 집중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킬러스팟과 수원수도 스팟에 들어있는 주요 문항의 주제들이요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을 커버할 거야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속도감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부족을 없애주면서 동시에 답이 나오게 하는 강도 있는 훈련까지 하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스팟을 이용하면 어떨까 현장에 아주 좋은 결과들은 많은 것들을 함께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온라인 친구들도 좋은 결과들을 많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스팟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할 얘기 있으면 해오세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잔소리도 한 것 같아 아 이제 퇴근해?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 아마 눈이 쾅해질 거야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 6개 50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한 반 정도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아 끝났네 아니 근데 꼭 도전하게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지쳐서 이게 아니라 어디 한번 해보자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100분을 스팟 2개 연속으로 푼다 멋있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아 도전 뭐라고? 100분? 이거 도전 100곡 패러디야? 이거 너무 옛날 사람 아니니? 너도 이제 늙었구만 슬프다 네 자 아기 때 봤는데 날씬하고 아기 때 봤는데 우리 신유경 신유경 출연 기원하던데 출연 안 해요? 반사? 그건 뭐야? 안 한대 네 안 한대요 제 또 똥꼬집이 강한 애라 본인이 안 한다면 안 해요 쉽지 않았네요 끝? 여기까지 네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월요일날 한 번 더 만나니까 반가울 거 아니야 우린 되게 우리만 신났나? 아 샘플 구체 샘플 보여줄걸 구체 샘플 보여줄까요? 아 뭔지 궁금해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게 낫겠다 그럴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 기대했을 텐데 여기서 안 보여줘서 실망할 것 같은데 자 또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신나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또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España 스페房 히